네 안녕하셨어요 24소단원 24소단원 평강공주의 선택 어휘력 가꾸기 하구요 해결 시야 터뜨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촉수는 179쪽과 180쪽 입니다 네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부스로 보는 한자 입니다 부스로 보는 한자 마음심이 나왔습니다 아 거의 끝날 때가 되서야 마음 심 자가 나왔네요 자 마음심은 여기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죠 이거 마음심의 변형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의 모습을 본뜬 글자 이다 주로 감정 의지와 관련이 있는 글자의 부스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음심이요 마음심 부스가 이게 원형이구요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예 요것도 있구요 하나 더 예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마음심 부스는 세 가지 입니다 네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들이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반드시 필이 있구요 기억하다 억 그 다음에 뜻지 한하다 한 한스럽다 한 이렇게 네 개의 글자를 예수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마다 활용된 어휘 두가지 씩을 지금 어 제시해주고 있죠 총 합쳐서 8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이 활용된 어휘 첫번째 필수 입니다 필수 필수적이다 할 때 그 필수 생활 필수품 할 때 필수 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 요 필요하다 할 때 그죠 그 다음 기억하다 억자를 활용한 어휘 첫번째 기억 두번째는 추억 예 기억과 추억 그 다음에 뜻지가 활용된 어휘 어 지원 지원 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하나다 한자가 활용된 어휘 첫번째 원한 어 무섭죠 원한 그죠 그 다음에 통한 통한 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자 보충으로 하나씩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걸 얘기하죠 필요라는 말은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한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는 걸 얘기하구요 추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을 얘기하구요 자 지원 지극히 바란다 또는 그런 소원이나 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조금 네 잠시만요 우선은 넘어가구요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여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통한은요 몹시 분하거나 억울하여 한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몹시 원통한 데가 있는 걸 얘기하죠 네 제가 방금 지원이라고 있죠 지원 지극히 바람 뜨는 그런 소원이나 염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는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지워 주시구요 이거 지우구요 뜻이 뭐냐면요 예 뜻이 뭐냐면 뜻이 있어서 뜻을 두어서 지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이 있어 지망함 예 뜻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어플라이의 개념이죠 그쵸 예 뜻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를 지망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잘못된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지워 주시구요 뜻이 있어 지망함 이라고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네 다음 챕터 보실게요 두번째 음이 같은 한자를 이용하여 끝말 읽기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음이 같은 한자를 이용하여 끝말 읽기를 해보는 거죠 어 그 한자를 그 끝말 읽기를 사용한 한자를 가지고 나서 그거를 끝말 읽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요 되게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음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자를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쉽게 끝말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필부 네 필부 보통 사람이란 뜻이고 자 부인 어 부인이란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죠 예 부인 네 부인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 참다 그죠 참아내는 거고요 내면 어 마음 그 속 속 속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 예 그 다음에 면제 면제 제어 제외를 당하는 거죠 제외를 제외 시키는 것 또는 제외를 당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충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필부라는 말은요 한 사람의 남자고요 신분이 낮고 보좌껏 없는 사내 사나이를 뜻합니다 두번째 부인이라는 말 자 부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부인 네 그 다음에 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은 참고 견뎌내는 거죠 내면 이란 말은요 첫번째는 물건의 안쪽이고요 두번째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냐는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면제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이나 의무 등을 면하여 주는 걸 면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챕터 볼게요 국어 교과에서 배우는 문학의 갈래와 관련 어휘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갈래라는 말이 나오네요 갈래 보통 이제 우리 외래어로 장르라고 얘기합니다 장르 문학의 갈래와 관련 어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시가 나옵니다 시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가문과 시상 등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을 시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도 국민시가 있고 영시라고 하죠 영어로 된 시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시는 한시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단원에 22단원, 22소단원, 23소단원에서 시를 배웠죠 한시를 배웠습니다 그쵸? 네 관련 어휘로는 운율, 비유, 상징 자 마지막 수용이란 말이 있네요 수용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이라는 갈래가 나오죠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요 그리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양양식입니다 산문체, 운문과 반대되는 거죠 산문체의 문양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 어휘, 인물, 사건, 배경 이 세가지 뭐죠? 소설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선 복선과 암시 복선과 암시 비슷한 말이죠 복선, 암시 이렇게 이런 어휘들을 관련 어휘들을 지금 추출해 내었습니다 세번째 희곡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을 얘기합니다 관련 어휘 보세요 지문 이거 뭐예요? 등장인문들의 행동과 심리 묘사를 하는 그런 괄호 속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연출 그 다음에 관객 관객이 있어야 되죠 희곡 연극을 보려면요 그 다음에 객석 이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수필 보세요 자, 숫자는 따르다 숫자네요 따르다 숫자고요 필은 부필 붓이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되게 자유로운 글이에요 수필 아주 자유롭습니다 또 이제 에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렇죠? 관련 어휘 보시면 작가의 개성 개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수필, 중수필 가벼운 수필, 무거운 수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국어 교과에서 배우는 문학의 갈래와 관련 어휘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만 살짝살짝 뽑아서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 보세요 갈래에 따른 문학 작품을 국어 교과서에서 찾아보고 그 제목을 써보자 그랬네요 네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예시볼까요? 자, 시에서는 이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이런 것들 자, 소설은 이강백의 들판에서 등 그렇죠? 희곡은요, 현지간의 운수 좋은 날 등 현지간의 운수 좋은 날이 희곡으로 쓰였나봐요 예, 저는 소설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수필에서는 법정의 무소유 등이 있습니다 법정스님 예 돌아가신지 좀 됐죠 예 무소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해서 일반인들에게 예 일반인들에게 무소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각인시켜 주신 그런 스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셨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쪽 보겠습니다 예 해결샷 터뜨리기 진행할게요 총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네, 5문제가 나옵니다 1번은 별개의 문제고요 2, 3, 4, 5번은 세트 문제 묶음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자, 보기 보시면요 첫번째는 암시 두번째는 객석 세번째는 복선 네번째는 네번째는 관객 그렇죠? 자, 천 개의 땡땡을 가진 극장에 땡땡이 가득 찼다 뭐겠습니까? 극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극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보시면 천 개의 객석을 가진 극장에 관객이 가득 찼다 이렇게 하는게 좀 자연스럽겠죠 두번째 땡땡은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넌지시 땡땡하는 서술이다 복선과 암시를 써 놔야 되는데 복선은 복선이 주어가 되겠고 암시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넌지시 암시하는 것을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번째 넘어갈게요 세트 문제 2,3,4,5번입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기억과 부수가 같은 한자를 모두 골라보자 기억 반드시 필입니다 반드시 필의 부수는 뭐였습니까? 마음심이었죠 마음심 마음심이었습니다 마음심과 부수가 같은 한자를 모두 골라보자 얘 맞죠? 얘 아닌거 같고 얘도 맞구요 얘 아닌거 같고 요렇게 그래서 1,3,5번 맞죠? 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런 문제는 살짝 변형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어 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번째 문제 볼까요? 니은이 가르치는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우리말로 풀이해보자 자, 니은이 가르치는 문장은 여필 여필 위 온달 지부라 이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답 정답 여필 위 온달 지부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거 맞죠? 네 네번째 볼게요 디귿과 의미가 반대되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바로 앞에 바로 그 문장 맨 앞에 있죠 그렇죠? 지조는 뭡니까? 얘는 왕이에요 왕 그쵸? 지조는 왕이죠 그쵸? 왕과 반대되는거 어디있어요?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바로 얘가 있죠 이게 뭐죠? 필부가 되겠죠 필부 보통사람 은 필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5번 보세요 마지막 번입니다 다음 감사문의 내용 중 잘못 이해한 부분을 찾아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자 그랬네요 자 평강공주는 왕이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온달과 혼인하기를 온달과 혼인하기를 거부하였다 아니죠 온달과 반드시 혼인하겠다고 하였죠 마침내 왕의 뜻을 꺾은 공주는 귀족과 혼인하여 신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귀족이 아니라 온달이 되겠죠 어떻게 고쳐내지 볼까요? 네 여기는 귀족 여기는 온달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 네 24소단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25소단원 1차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지은 허생전을 소개하는 그런 소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2 4 12